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투자 정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용산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죠.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에서 단독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살펴봅니다. 네 다음은 전통의 가장 대장주죠. 뉴타운의 가장 대장주인데 이곳은 당연히 조성이 완료되면 강남을 능가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은 게 개발과 더불어서 서울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다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이나 경희중앙선 한남역에 인접해 있고요. 앞으로 신부장선역이 생길 정입니다.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인데 앞으로 평가금액이 좀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20평대 아파트와 30평대 아파트 신청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82년도에 중공됐고요. 9억 7천만 원 투자하셨고요. 서울의 중심이면서 앞으로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이 예상되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단독주택입니다. 한남 3구역은 재개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업무지구의 접근성까지 잘 거쳐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의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죠. 입지와 호재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곳의 입지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셔도 오원은 서울의 중심이면서 가장 핫한 지역이라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이 늦다 보니까 올해 1기 신도시 뉴턴 바로 다음에 지정됐는데 벌써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이유가 그만큼 서울에서 강남 못지않은 지역으로 변보될 것 같기 때문에 서울에서 좀 더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 보시면 되겠지만 본 지역의 큰 지도 보시면 하시겠지만 강북 강남의 10분대로 10분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포함해서 민족공원이 여의도만한 공원으로 생길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유일한 트리플 조망 보신다. 왜냐하면 한강을 남동쪽으로 바로 볼 수 있고요. 또 남산 배산을 할 수 있습니다.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북구로 한강을 봐더라도 평당 1억 가까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한강의 가치 때문에 그렇지 않나 또한 용산 개발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구역이 본 지역 중에 가장 큽니다. 또한 올 3월 달 중에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남을 능가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호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관심 있는 부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개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한남더일이나 유엔사부지 또 순천형병원 근처에 있는 여러 가지 상업시설 포함해서 주거시설 가격이 상당히 분양가가 고분양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이 완료되면 그 가치는 강남권 못지않게 변모될 수 밖에 없다. 또 신분당선역이 단지 내에 생길 예정입니다. 또한 강남에서도 이쪽에 많이 관심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호재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상승폭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호재 자체가 이곳 가격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 지역은 보면 이런 섹터내가 여러 가지 서울에서 7개 권역으로 지금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의 주거시설 중에 가장 강남화될 수 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단독주택이 한남뉴타운 3구역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3구역이 한남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가파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한남뉴타운 3구역의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단독주택의 앞으로의 가격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가치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미래가치를 일단 현재 시점에 보시면 25평 아파트 분양권, 조업원 분양권입니다. 약 7억에서 7억 5천 예상되고요. 또 일반 분양가는 한 15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보셔서 한남뉴타운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약 한 18억 이상 되시였나. 그래서 일정 프리미엄이 붙더라도 그만큼 미래가치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적에 대한 가격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9억 7천만 원하고요. 임대 7천만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금은 9억 원. 그러나 강남권 투자시더라도 재건축 어느 정도 단계가 된 아파트 투자시더라면 보통 9억에서 1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적에 대한 어떤 가치는 강남화되면 그만큼 가치가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본적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 2, 3, 4, 5 구역이 앞으로 10년 내에 약 한 1만 2천 세대 서울의 중심 지역의 새 아파트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을 능가하게 되면 그만큼 가치가 있지 않겠나 보겠고요. 또한 올 3월 달에 사업시행가가 예정됩니다. 그래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0평대, 잘하면 한 30평대 입주권도 가능하다. 서울의 강남의 중심이 되는 지역에 그만큼 가치 있다. 또한 용산 개발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곳이 가셔야 되면 앞으로 미래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